영어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벨 원작의 애니멀 포함, 챕터 8, 14번째 영상입니다. 동물농장에서 위스키통이 발견된 날 밤에 지도부의 숙소에서는 큰 노래소리가 새어나오고 나폴레온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동물들의 눈에 띕니다. 다음 날 아침 스쿨러는 나폴레온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동물들에게 전하고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나폴레온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스쿨러는 나폴레온이 마지막으로 금주령을 내렸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By the evening, 저녁이 되자. However, 그러나. 이 however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 이게 지금처럼 문장 가운데 오는 경향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저녁 무렵에 그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뜻은 충분히 통하죠. 요즘은 우리말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나폴레온이 다소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죽내산에 했는데 저녁쯤 되니까 이제 나아지는 것 같다란 말이죠. 나폴레온이 숙취였으니까 저녁쯤 돼서 나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And the following morning,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스쿨러가 그들 동물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That 이하라고. He was well on the way to recovery. He는 나폴레온이고요. Well on the way to는 거의 뭐뭐가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나폴레온이 거의 회복이 다 됐다고 스쿨러가 동물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뭐 숙취라는 게 하룻밤 자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회복이 됐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녁쯤에 그러나 나폴레온은 다소 나아진 것 같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스쿨러가 나폴레온이 거의 회복이 다 됐다고 동물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y the evening of that day, 그날의 저녁 무렵에, 나폴레온 was back at work. 나폴레온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And on the next day, 그리고 그 다음날, It was learned.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It는 가주어, that 이야가 진짜 주어로서, 그 내용이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He had instructed wimper. 그 나폴레온이 변호사 wimper에게 지시를 했어요. To purchase, 구입하라고. In Wellington, Wellington 읍내에서 Some booklets on brewing and distilling. 양조와 증류에 관한 책을 몇 권 구입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금 나폴레온이 술 담그는 법을 배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바로 전 영상에서는 나폴레온이 술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금주령을 내렸었어요. 심지어는 술 먹는 자는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술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는 술이 원수같이 보였는데 술이 깨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야, 이거 술이란 게 매력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담그는 법을 배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애주가들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태죠. 술 먹고 다음날 너무 괴로울 때는 내가 다시는 술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러다가 저녁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지면 또 어디 가서 한잔할 데 없나 이러고 두리번거리는 게 술꾼들의 심리거든요. 지금 나폴레온이 인간들 중에서도 술 맛을 날아가는 인간들의 행태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나폴레온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폴레온이 양조와 증류에 관한 책자 몇 권을 윌링돈 읍내에서 구매하라고 윈퍼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 나폴레온 gave orders. 나폴레온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order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져서 명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small paddock beyond the orchard. 과수원 너머의 작은 방목장.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는 pad글을 가리키면서 내용이 past work까지 이어집니다. It had previously been intended. 그것이 had been intended. 과거 완료 수동형이죠. 여기서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 용법이고요. 그것이 의도가 되었었어요. Previously 이전에. To set aside. 여기서 It가 가주어 to 이하가 진짜 주어니까 남겨두는 것이 사전에 의도가 되었었어요. 즉 예전에 남겨둘 작정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뭘 남겨두느냐 하면 Which. 작은 방목장을 남겨둘 작정이었어요. As a grazing ground. 하나의 목초지로서 따로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For animals. 동물들을 위한 목초지.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는 animals를 가리켜요. Past work. 일을 지나간 동물들. 즉 일에서부터 은퇴한 동물들. 이들을 위한 목초지로 과수원 너머의 작은 방목장을 따로 떼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Was to be plowed up. 자 여기 That 이에서는 The small path could 주어 was가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 was to는 B2 용법이에요. B2는 문장에서 예정, 운명, 의무, 가능, 의도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인데 오늘은 의무로 보겠습니다. Be plowed up 수동태죠. 그 작은 목초지가 밭가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나폴레온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폴레온이 내린 명령은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장을 밭가리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방목장은 은퇴한 동물들을 위한 목초지로 이전에 따로 떼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was given out. It got ga 주어. That 이아가 진짜 주어로서 re-seeding까지 이어집니다. The pasture was exhausted. 그 목초지가 고갈됐어요. 원래 풀이 있었는데 풀을 다 뜯어먹은 모양이죠. And needed re-seeding. 다시 씨를 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exhausted and needed re-seeding이 모두 was에 연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목초지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사실이 was given out. 밝혀졌습니다. But it soon became known. 그러나 그것이 알려졌어요. Soon, 금방. 여기서도 it는 가 주어. That 이아가 진짜 주어입니다. 내용은 문장 끝까지 이어지고요. 나폴레온이 그 방목장에 씨를 뿌릴 생각이에요. With body, body, rock. 그러니까 나폴레온이 보리를 심을 생각이라는 거죠. 위스키를 마시고 죽다 살아난 나폴레온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술을 담궈먹을 생각을 한 거죠. 술을 담그기 위해서 술 담그는 법에 대한 책을 사오라고 그러고 남는 땅에다가는 보리를 심으려고 해요. 보리는 위스키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동물들에게는 일종의 노후 연금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나폴레온이 동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을 뺏어서 자기 술을 담궈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술 맛을 알고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박목장은 풀을 다 뜯어먹어서 씨를 다시 뿌려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은 그 박목장에 보리 씨앗을 뿌릴 생각이라는 것이 금방 알려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bout this time. 이때쯤에 there occurred a strange incident. 자 바로 지난 영상에서 there는 특별한 뜻이 없고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서 which는 incident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Hardly anyone was able to understand. 아무도 able to understand. 이해를 할 수가 hardly 없어요. 뭐를 which. 그 이상한 사건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One night, 어느 날 밤, at about 12 o'clock, 약 12시경에, there was a loud crash.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In the yard, 마당에서, and the animals rushed out of their stalls.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들의 우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약 12시경에, 마당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나서 동물들은 우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was a moonlit night. 때는 달밝은 밤이었습니다. At the foot of the end wall of the big barn. 커다란 헛간의 끝쪽 벽의 발치에. Where the seven commandments were written. 여기 관계부사 where는 the end wall of the big barn을 가리키면서 written까지 이어집니다. 헛간의 끝쪽 벽에 7개 명이 쓰여 있는 거죠. There lay a ladder. 여기서도 there는 별다른 뜻이 없어요. 사다리가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ladder와 broken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a ladder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That was broken in two pieces. 사다리가 부서져서 두토막이 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7개 명이 쓰여 있는 큰 헛간의 끝쪽 벽 발치에 사다리 하나가 둘로 부서진 채 넘어져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quiller, squiller가 temporarily stand,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was sprawling, squiller was sprawling, squiller가 뻗어 있었습니다. beside it, 그 사다리 옆에, squiller가 사다리 옆에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temporarily stand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없어도 문장이 완전히 완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각에 들어있는 말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지금처럼 뜻이 한눈에 파악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뜻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she came home different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different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she came home, 그녀는 집에 왔습니다. 끝났죠? 오히려 different가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게 다른 집에 왔다는 소린지 뭔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즉,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왔습니다. 또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여기서도 그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끝났죠? 이때 남는 원디드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뜻은 그는 부상당한 채로 차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그가 차에서 나왔을 때는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남는 형용사들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사각형 안에 temporarily stunned도 스퀘엘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퀘엘라가 사다리 옆에 대자로 뻗어 있는데 이 상태가 잠시 기절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 역시 여기 대와도 별다른 뜻 없이 동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손전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페인트의 통인데 엎어진 통 이런 것들이 다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퀘엘라는 잠시 기절한 상태로 사다리 옆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는 손전등, 페인트 붓, 엎질러진 흰 페인트 통이 널려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개들이 원을 만들었어요. immediately 즉각 round squiller squiller 주변에 squiller 주변을 삥 둘러싼 거죠. and escorted him back 자, the dogs가 주워 메이드가 첫 번째 동사 에스콜티드가 두 번째 동사예요. 개들이 him, squiller를 호위해서 데려갔어요. to the farmhouse 농장 본체로 as soon as he was able to walk he, squiller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none of the animals 동물들 중에 아무도 부정의 뜻이 있어요. but for many ideas 생각을 형성할 수가 없었어요. 즉,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as to what this meant what this meant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as to 뭐뭐에 관해서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this는 squiller가 이렇게 나가 자빠져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현장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except old Benjamin 늙은 벤자민을 제외하고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who는 벤자민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who noted this muscle 벤자민이 자기의 콧등을 끄덕거렸어요. with a knowing error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and seem to understand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o가 주어 noted가 첫 번째 동사 seemed가 두 번째 동사예요. 벤자민이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죠. but would say nothing 여기서는 would가 주어인 후에 연결되는 세 번째 동사입니다. 여기 would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서 뭐뭐를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nothing이 부정의 뜻이니까 would는 거부의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말을 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개들이 즉각 스쿨러의 주변을 둘러싸고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그를 호위해 농장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에 대해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벤자민만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콧등을 끄덕거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But a few days later 그러나 며칠 후에 Muriel, Muriel이 Reading over the seven commandments to herself 분사 구문이죠. 우선 herself는 Muriel을 가리키고 있고요. Read over는 다시 꼼꼼히 읽는 거고 Read to oneself는 소리 내지 않고 혼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명을 소리 내지 않고 혼자서 꼼꼼히 다시 읽어봤다는 얘기인데 이게 분사 구문이니까 그 7개명을 꼼꼼히 혼자서 읽어보면서 또는 읽다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Noticed Muriel이 주어 Noticed가 동사죠. Muriel이 알아차렸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There was yet another of them There was 있었어요. Yet 아직도 여기서 Them은 7개명을 가리키고 있죠. 그 7개명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었어요. 다음에 위치는 7개명 중에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e animals had remembered wrong 7개명 중에 또 다른 한 조항을 동물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Muriel이 7개명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어 이거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 하는 거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another가 쓰인 이유는 지난번에도 나폴레온이 피해 숙청 작업을 벌이고 나서 아니 7개명 중에 동물들끼리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어긴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겨서 동물들이 Muriel한테 7개명을 다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Muriel이 다시 가서 보니까 개명 중에 동물들끼리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동물들끼리 이유 없이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읽어주니까 동물들이 아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구나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아 우리가 개명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 하는 거를 Muriel이 발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7개명을 혼자서 꼼꼼히 읽어보던 Muriel은 7개명 중에서 동물들이 잘못 기억했던 조항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y had thought. They는 동물들인데 시제가 had thought 과거 완료인 것은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 용법이에요. 동물들이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thought 다음에는 접속사 that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 5개명이 동물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But there were two words. 그러나 단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two word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고요. 동물들이 잊고 있었던 두 단어가 있었어요. Actually 실제로 the commandment read. 그 개명은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No animal shall drink alcohol.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To excess. 과도하게. 지금까지는 5개명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마셔서는 안 된다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 숙청 작업에 이어서 나폴레옹과 돼지들의 행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게 된 거죠. 어째서 개명의 글귀가 동물들의 기억과 다른지는 우리가 뻔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지네가 원하면 개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제5개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였던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잊고 있었던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개명은 어떤 동물도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물농장의 제8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